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임차한 건물에서도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로 예외를 뒀는데 이로 인해 부실병원이 들어올 것이란 우려와 함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JDC가 지난해 1월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완공한 3층짜리 의료서비스센터 건물. 종합건강검진기관인 한국의약연구원 KMI와 암치료 병원 등 의원급 두 곳이 1층과 2층에 입주했습니다. 현재 3층은 비어있는 상황. JDC는 그동안 병원을 더 유치하기 위해 의료법인 설립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했고, 논란 끝에 관령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법인이 분사무소를 개설해 병원을 운영할 경우 임차 건물에서는 허가를 주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조항을 둬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에서는 30병상 이상 병원급인 경우 임차 병원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만 임차 기간 10년 이상, 임차료 5년치 선납 조건을 달았습니다. 건물과 토지 매입 비용을 줄여주면 병원 유치가 쉬워질 거란 판단에서입니다. 병원급 이상 법인 설립 허가를 완내수고 인해서 그러한 병원들이 헬스케어타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병원 반대단체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헬스케어타운만 특혜를 주고 자본력이 없는 의료법인 난립으로 도민 의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임차 병원을 허용했던 부산은 의료 피해가 속출하자 8년 만에 다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4년째 지지부진한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이번 기준 완화가 사업 시행자인 JDC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전기차에 불이 나면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없다는 걱정 때문에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마다 주차 전쟁이 벌어지는 주택가 골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모 씨는 평소처럼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주차 타워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와 무게의 전기차로 바꾼 고 씨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이런 얘기를 통보받은 것이고 광고도 아니고 금지라고 하니까 당황했죠. 오늘 퇴근하고 나서 차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부터 걱정이 됐고요. 안내문이 붙은 건 지난 13일. 고 씨가 항의하자 관리사무소에서는 기존 입주자들의 전기차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새로 계약하는 입주자들의 전기차에 대해서만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슈잖아요. 전기자동차가 화재 났을 때 화재 진압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주차 타워에 넣는 게 조금 안정하지 않을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했어요. 이 일대 다른 오피스텔들도 기계식 주차장에서는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본점 주차 타워. 전기차를 세울 수 없다는 큼지막한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차 주차를 금지했습니다. 대신 주변 야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제주도에 등록된 전기차는 3만 3천여 대. 올해도 전기차 신청 대수가 1,200대를 넘는 등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 위험을 이유로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는 건물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역의 초혼연령 상승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역의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4.1세, 여자 31.8세로 전년보다 남자는 0.6세, 여자는 0.7세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남자의 경우 전국 평균 0.4세, 여자 0.2세를 크게 웃돌아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제주도에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중산간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고 도로도 미끄러우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는 나들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맑고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이맘때 봄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낮 기온이 내일은 13도, 모레는 1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봄꽃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죠. 제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이어지면서 개나리가 작년보다 6일 정도 빨리 만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꽃나들이 계획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로 공기질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대부분 9도 안팎을 보이겠고 성판악 2도 예상됩니다. 한라산 높은 곳은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있어서 빗물이 얼어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는데요. 주말 산행 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북부지역 13도, 남부지역 16도까지 오르겠고 동부지역 1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1.5에서 2.5미터 안팎으로 일겠는데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물결이 4미터까지 높게 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 차례 비가 올 텐데요. 절기 춘분인 다음 주 화요일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하반기에 국내 첫 유상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올해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의 드론 실증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가파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벼운 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할 계획입니다. 제주공항 인근에서 드론의 항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항공기 안전을 확보하는 드론 식별 시스템도 만들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주방용품 소매점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일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층 소매점과 2층 간독주택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주산 2,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매점 천장으로 연결된 전기배산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가 서울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내일 오후 4시 반부터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을 상대로 2023 K리그 4라운드 경기에 나섭니다. 제주는 주장 최영준 등 주전 대부분이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개막 후 2무 1패로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